지구 온난화로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 같은 이상기후가 이제 일상화되어가고 있습니다. 370mm의 폭우가 내렸던 중국 광둥성 메이저우시에서 한 주민이 우산을 쓰고 급히 다리를 건넜으나 돌아오는 순간 무시무시한 물살에 다리가 폭발하듯 부서져버렸습니다. 또한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에서 일본 남쪽 해상까지 길게 만들어진 가운데 오늘 6월 19일 수요일 밤부터는 장마전선이 제주도에도 영향을 주겠습니다. 올여름 장마가 드디어 제주도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일본 역시 비피해가 확산하고 있으며 또한 3호 태풍 개미가 6월 24일 발생할 것으로 미해양대기청 GFS에서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일본 호카이도에 엄청난 비 피해를 받은 일본은 어제부터는 큐슈 북부지역에서도 장마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며 시코쿠 지역은 선상강수수대로 인한 비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드디어 이번 주에는 일본 혼슈 지역도 장마로 인한 폭우 예보가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문제는 선상강수대를 형상할지 여부가 관건인데요. 어제 저녁에는 관동지역에도 간헐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또한 와카야마현에서는 토사재해 경계경보가 발령되었으며 독가이에서 관동지역까지 비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몇 시간 전에는 일본 이즈반도 일부에서도 간헐적인 폭우가 발생하였으며 가나가와현에서는 토사재해 경계경보, 지바현에서는 폭우와 홍수경보가 발련된 상황입니다.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번 주에 관동지역의 본격적인 장마시즌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6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일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장마전선이 중국 상해 주변 중부지역으로 올라온 곳이 보이며 제주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제 6월 18일 저녁 9시 일기도와 오늘 수요일 오전 9시 일기도 두 개의 일기도를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일기도를 보면 비구름대가 장마전선이 중국 남부지역의 장마전선이 중부지역 상해까지 올라와 있고 대만 위쪽에 있던 비구름대 장마전선도 제주도 방향으로 많이 이미 올라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일기도상의 장마전선의 북상 속도를 보자면 비구름대는 오늘 밤에는 제주도에 거의 상륙할 것으로 보이며 올여름 첫 장마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윈디의 유럽중기센터 예보센터 ECMWF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20일 오전 6시가 되면 제주도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제주 산간지역에는 최고 200mm 이상, 제주도에도 50에서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제주도의 강한 비바람은 하루 뒤인 6월 21일에는 국지성 혹으로 약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 하루 후인 6월 22일 토요일 오전부터는 제주 전역에 다시 한번 많은 폭우를 뿌릴 것으로 예측되오니 6월 21일과 22일 이틀간은 제주도민분들은 비 피해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6월 22일 토요일에는 비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면서 오후 5시 이후에는 장국에 많은 폭우가 예상되오니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후 계속하여 6월 25일 화요일까지는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를 보이다가 6월 26일 이후 비는 소강상태를 보이겠으나 다시 27일 오전부터는 다시 한번 제주도를 시작으로 비가 오기 시작하여 27일 저녁이 되면 대한민국 전국에 비가 내리겠으며 비는 28일까지 계속 올 것으로 보이니 비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태풍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이 제출한 이름인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할 것으로 미해양대기청 GFS에서는 모의하고 있습니다. 미해양대기청에서는 6월 24일 오전에 3호 태풍 개미가 발생한 후에 하루 뒤인 6월 25일 오전에는 980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베트남 나낭에서 필리핀 북부 루선섬을 북상하여 중국 하이난다오섬에 상륙할 것으로 모의되고 있습니다. 그 후 3호 태풍 개미는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관통한 후에 라오스와 태국을 통과하며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모의되고 있으므로 베트남 라오스 태국에 계신 교민분들은 비 피해가 없도록 미리 기상청의 예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유럽중기예보센터 ECMWF는 3호 태풍 개미의 발생에 대하여 아직까지는 약간의 가능만성만을 열어두고서 비구름대의 방향만 미해양대기청 GFS와 비슷한 방향으로 비구름대의 방향만 시뮬레이션을 똑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전 태풍인 2호 태풍 말릭시는 지난달 5월 31일 한국시간 기준 오후 3시에 발생했었으며 하루 뒤인 6월 1일 오후 3시에 홍콩 서남서쪽 약 240km 부근 육상에 상륙한 후에 에너지 공급이 끊기면서 열대저압부로 약화되면서 사라졌는데요. 2호 태풍 말릭시는 태풍 발생 하루 만에 빠르게 사라졌지만 그로 인하여 중국 남부지역에 2호 태풍 말릭시에 태풍이 소멸하면서의 잔여물들이 남아있으면서 그로 인하여 중국 남부지역에 영향을 주면서 많은 폭우를 뿌렸었습니다.